연습은 하는데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. 목표가 이렇게 세우진 않고 어제보다 낫고 저번쯤보다 낫으면 되지 않나. 좋아요. 어차피 꾸준히 자는 슈벨르트에 좀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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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든 저 꾸밈으로 들어갈 때가 그런데 또 처음에는 안 그래요. 여기 이거는 또 괜찮으시거든요? 걔는 피아니 신문이니까 여유있게 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요. 아 그러면 여긴 여유가 없어요. 여기는 메전포르테니까 제가 세게 쳐야지 하면 빨라지는 그거가 합쳐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저거는 한순씨 방금 제가 친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미칠 것 같다 하시면 매트로도 붙으셔도 되니까 무조건 단위를 저기는 오히려 짧게 가세요. 여기 이제 황한들 칠 때 음을 정확하게 누르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이상한데 봤더니 얘가 4번이 다 걸리더라고요. 얘가 자꾸 걸려요. 얘가 다른 걸 누른다는 소리죠? 네. 맞아요. 맞아요. 아 그러는 것 같네요. 이거를 최대한 세워서 나머지가 안 걸리게 가셔야 되는데 이런 애들을 자꾸 누르시더라고요. 한 번 오류 좀 가볼까요? 아 진짜 이거를 의식을 안 하면 칠 것 같아요. 바들바들 아 그래도 의식하시니까 4번 많이 안 나요. 근데 그냥 바들바들 딱이에요. 깔끔하게 양손이 같이 딱 췄을 때 이 소리 있죠?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하셔야지. 어 뭔가 소리가 잡음이 들리는데라는 게 좀 들릴 수 있어요. 그냥 제가 못 쳐서 지저분한 줄 알았어요. 아 아니에요. 이걸 누르고 계시다고요. 여기도 이제 좀 같은 문제일 수 있는데 음을 정확하게 딱 동시에 들어가고 동시에 나오고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인데 깔끔하게 표현이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. 의식을 하시는데도 얘가 좀 늦게 올라오는데 뭐가 늦게 올라오나요? 오른손 자체가 늦게 올라와요. 왼손에 비해서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도시에 누르고 도시에 누르고 들고 칼을 안 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딱 손목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올라오셔야 되거든요. 착지를 하고 여기를 들어서 릴렉스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쓰세요. 가끔 치실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제각각이 돼버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손잡고 힘 빼고 치고 나서 나머지 손가락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다음 걸 넘어갈 때 다급하게 잡지 말고 저희 얘기했던 그 최적의 포지션 있죠? 아 네. 그걸 찾아서 누르셔야 돼요. 찾자마자 누르시면 안 되고 네.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아 그렇죠. 네 좋아요. 네. 그거 그럼. 여기다. 여기다 한 번만 더. 다시. 좀 디링크인 거. 그렇죠. 그렇죠. 맞아요. 그 느낌 있죠. 내가 딱 안정적으로 딱 화음을 착 잡는다.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. 실기 전에 조금 하던데 펼 수 있으세요? 그리고 여기 손가락 안 눌리게 얘를 안 눌리면서. 그렇죠. 지금 소리 너무 좋아요. 얘 때문에 소리가 이상해. 그렇죠. 맞아요. 딱 들리시죠. 이제 구분되시죠. 오. 깔끔하게 나오시죠. 오. 미세하게 섞이는 그 잡음이 이제 구분되시죠. 네. 그리고 여기는 그 이음새가 살짝 어색한데. 여기가 혹시 땡기는 게 제가 좀 가세요 때문에 확 땡기는 건가요? 여기가 겨우 리탈이 남는 거잖아요. 얘 때문에. 서서히 전 돌려놨으면 좋겠는데. 여기가 리탈하단도가 안 되고 박자부터 빨리 땡기니까. 급한 느낌이에요. 너무 빨리 땡겨졌어요. 네. 그리고 리탈하단도 너무 많이 안 들어가요. 제가 약간 좀 고지곳대요 성격이 있어서. 아 여기 있으니까. 그럴 수 있는데. 참고예요. 여기 안에서 너의 속도 너의 소리의 톤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렸으면 좋겠네요. 이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초고라서. 아 시키는 대로. 그럴 수 있어요. 한번 해볼까요? 느려지고 점점 돌려놓는 거. 쫓아오는 느낌처럼 들리는데 이거랑 이거랑 조금 다르죠. 이 간격이 유지되면서 빨라져야 돼요. 참 힘드네요. 간격이 유지되면서 빨라진다는 소리. 간격이 유지되면서 빨라진다는 소리. 한 손으로 해볼까요? 지금 보시면 무퉁무퉁하게 빨라지거든요. 처음 들어보시면. 느려지고 빨라지고. 그렇죠. 다시 느려질게요. 빨라져 볼까요? 그렇죠. 그래서 다시 느려지고 더 느려져 볼까요? 그렇죠. 맞아요. 조금 낮아졌네요. 이거 한 손씩 내가 속도를 좀 자유자재로 빨라졌다, 느렸다 하는 거를 포인트는 점점이에요. 무조건 점점점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간격이 안 맞으면 어색하게 들리는 포인트예요. 로바토를 써. 그러면 앞에부터 다시. 훨씬 좋았어요. 그렇죠. 속도가 여기서 이제 빨라지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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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가 계속 빨라져야 할까요? 저는 그렇게 안 가긴 하거든요. 저도 그렇게 안 가시면 좋겠어요.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? 저는 다 여기서 살짝 잡고 가긴 하거든요. 크레션더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살짝 박자가 다시 쓰일 거거든요. 네. 이렇게 묶어서 이 안에서 보내고 다시 잡고 또 보내도 그게 점점점 확장되면서 있을 것 같아요. 네. 위에 써요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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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박자 이제 확장되면서 이 정도는 쓰시는 거잖아요. 아까보다 훨씬 덜 건들긴 하는데 이 네 개 짜리죠. 어떻게 치시냐면 지금 제가 친구처럼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친구, 직, 직. 그니까.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툭 다리. 그 다음에 거기서 대면을 누르시고 이 누르는 게 이 정도까지 누르시면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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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서 그 힘 기억하고 이렇게 해볼까요? 처음에 그냥. 그렇죠. 그 다음에 눌러보세요. 밀어보세요. 그렇죠. 한 번에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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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깨셔야 돼요. 근데. 이 힘을 쓰시면 순간적으로 누르고 쓰시는 거예요. 순간적으로. 그리고 나서 무게가 실리고 나면은 조금 더 편하게 두셔야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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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쪽이 저번에 제가 이 두 개 묶고 요정도까지만 쓰시는거죠? 걔만 계산을 했어요. 다른 애들은 계산을 안 했어요. 점점 세져야지만 생각했고 얘는 계산을 해서 좀 들어갔어요. 그러면 여기도 계산을 좀 하시려는거죠? 시간이... 아 저 2학정도 봐야 되죠? 이쪽은 아직 여유가 좀 없는 느낌... 네 아직 자리시느라 자리를 좀 더 찾아올게요. 그러면 요거 좀 숙제로 드릴게요. 어차피 느낌이나 이런걸 다 타고 가시잖아요. 그래서 그거 그대로 두고 느리게 마치세요. 4. 3. 4. 2. . 원래는 이거 보다는 빠르게 잘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Like Elĩнг quand 이거면cimento evolution requires세게 걸릴 되거든요? 맞아요 그래서 느리게 저는 다음 곡을 Dan influence everything comes faster. 다oston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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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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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– 충분히 확인하고...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러면은 충분히 확인을 하고 누르는 연습을 하시는 이유는 자꾸 찾느라 급해지는 그 습관이 남는 것 같아요 막힘없이 자리를 찾는 그런 연습인거죠? 그거를 급하지 않게 이 앞장 볼까요? 여기 쫓기면 더하면 되는데 이 앞장 볼까요? 이 앞장 볼까요? 이 앞장 볼까요?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같아요. 한 손씩도 하고 계시는.. 요즘에 느낌이 많아요. 우선은 악보 보는 거 자체는 안 어려워요.. 근데 느낌이.. 막 estoyhand'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려운 포인트여서 이렇게 생긴 부분들 있죠. 그리고 왼손에서도 여기가 나와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느낌이 첫 번째랑 두 번째때 단계별로 어쨌든 다운 다운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느낌이 딱 이런 느낌 툭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첫음이 벌써 무겁죠? 조금 덜 들어갈게요 그리고 C가 더 들어가면 안되고 나올 걸 생각했죠? 제가 업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다운해서 다운해서 업으로 연결해서 업 C를 저는 좀 더 뺐으면 좋겠는데 좀 더 빼서요 마지막이 살짝 어색한데 너무 빨갛나봐요 세 번째는 그렇죠 이거를 너무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이 정도만 치셔야겠죠? 네 그렇죠 아 C가 좀 더 간대나 왼손이 네 이거 똑같이 치셔야 돼요 네 다짜리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빠져야 돼요 여기가 눌려요 여기가 제가 그 문제가 얘가 살살 쳐야 되잖아요 아 너무 그걸 의식하지 말고 이 정도가 얘는 멜로디야 얘는 멜로디 아니야 이걸 표현해 주려고 근데 메인으로 가져가야 될 거는 얘 때문에 그게 전혀 사라지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만 이 정도는 내셔도 돼요 어차피 C를 누르는 동안 얘를 가져오세요 괜찮은데요? 어머 여기를 약간 의식하셔서 살짝 넘칫하시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니까 그게 너무 늦게 잘 아니요 지금 충분해요 괜찮아요 다시 훨씬 좋아요 그래요? 여기도 같은 거 같죠 아니요 지금 얘 하나 아니에요? 어 맞는데 자연스럽게 뜨시고 너무 인위적인 느낌 같네요 라측에서 자연스럽게 빼주셔도 충분히 얘를 치는 순간 빼야지 하면 얘 소리를 잃어버려요 아 난 이렇게 낼 수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누르고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여기가 얘는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이 스타포트를 어색하게 뗄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왼손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도를 또 세게 치지 오른손만 여기 확실히 도가 되게 도가 되게 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방송같이 그대로 들리는지 체크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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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시죠 어 좀 나요 그렇죠 네 이거 해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해볼까 해볼까 땅땅 어 다시 한번 땅땅 여기 땅땅 그렇죠 약간 땅땅땅 이거만 해볼까 어 오전만 했던 거 안나오는데 땅땅땅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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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를 들으시면 짧아지는데 처음 나왔어요 아 되게 재밌어요 얘를 이 정도로 지금 저랑 끊어서 치는데도 짧게 치시면은 아마 쭉 쳤을때는 충분히 포함을 가면서 그래서 다 들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요 이거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 나머지 부분 다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오른손은 지금 보이면 같은 음을 치잖아요 땅땅 땅땅 왼손이 레가토를 치다 보니까 땅땅 뻣뻣해져요 성부에요 그냥 아 얘도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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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합쳤을 때 얘랑 얘 따로 수행했던게 그대로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는게 1번 네 다음 시간에 얘를 조금 더 많이 봐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NEWS 20 30 30 30 30 30